안녕하십니까 이상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1일 서울 하야토 호텔에서 있었던 삼성생명 고객 초청 CEO 대상으로 한 고객 초청 세미나 강의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중에 특히 자본금을 활용한 절세 전략 또는 가업 승계 전략 또 개인 부동산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상당수 많이 계신데요 이 개인 부동산을 승계 할 것인지 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구요 또 가수금의 경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이 가수금 이라면 대표님들이 법인의 자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다 상속자산으로 포함되고 어떻게 하면 상속자산에서 제외시켜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상증자라 하면 이제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균등하게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 잉여금이 형성되지 않는데요 자본 증자하는 과정에서 불균등하게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면가가 가령 5천원이다 그러면 이 불균등하게 증자를 하게 되면 시가 지금 현재 대표님의 평가를 했을 때 이 평가 금액이 가령 10만원이다 한주당 가격이 그러면 불균등하게 증자를 하게 되면 한주당 10만원에 증자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원과 5천원 이 차입은 바로 자본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배당 자본 잉여금도 배당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배당금 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가능한 재원은 이익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이라면 매년 대표님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발생된 영업이익금입니다 다르게 표현은 단기순이익이죠 단기순이익이 1년에 5억씩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음력이 20년 정도 되었다 그러면 1년에 5억씩 20년을 곱하니까 100억이 이익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배당이 가능한데요 이 미첩은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납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수세 때문에 배당을 하지 못하고 미첩은 이익잉여금으로 많이 쌓아 놓으신 대표님들이 상당수 많이 계신데요 이 이익잉여금은 가급적인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해소하는 게 상당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주식평가할 때 주식이 높게 평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나중에 청산하든 승계하든 간에 이익잉여금이 세금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배당재원은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을 통해서 배당을 하게 되면 출자금을 환급하는 성격을 가짐으로 인해서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세금 없이 투자금을 해소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을 늘리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합병, 분할 이런 과정에서 액면가와 시가의 차이가 발생되었을 때 주주들에게 교부해 주고 남은 차이분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자본잉여금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되는데요 이 주식발행초과금은 출자금에 해당되므로 이 재원을 활용해서 배당으로 가져가게 되면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의제배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의제배당은 감자로 인해서 발생된 주주의 이익 또 해산, 청산, 합병, 분할로 인해서 주주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의제배당으로 해서 배당과 같다 이런 성격이 의제배당이죠 의제배당으로 해서 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의제배당 소득세는 어떠한 식으로 부과를 하냐 하면요 받은 대가와 취득원가의 차이분을 의제배당액이라고 합니다 받은 대가가 가령 10만원이다 한주당 10만원이다 그러면 취득한 원가가 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 빼기 만원하면 9만원이 됩니다 이 한주당 9만원이 의제배당액이죠 9만원이 취득돼 만일에 천주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면 9만원 곱하기 천주하면 되겠죠 이게 의제배당액이고요 이 의제배당액은 배당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본인여금을 활용하면 출자금을 환급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본인여금이 있는 기업은 이걸 활용해서 배당과 같은 효과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자본인여금이 없는 기업이 또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자본인여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상당히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본금 계정 맨 상단에는 자산 계정이 있고 중간쯤에 부채 계정이 있고 마지막에 자본 계정이 있죠 자본 계정을 보면 자본은 구성이 자본금 크게 보면 자본금은 회사에서 설립할 때 출자한 금액이죠 또는 중간에 또 증자였다는 증자된 금액까지 합쳐서 자본금이 되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3억 7,700이 자본금입니다 자본인여금은 유상증자라든지 합병, 분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액면가와 시가의 차입은 해당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 대표적인 자본인여금 성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포괄손익두기라든지 이익인여금이 있죠 이익인여금은 미첩은 이익인여금이 대표적인 거죠 미첩은 이익인여금은 그동안 회사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놓은 금액을 보고 미첩은 이익인여금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게 혹시라도 대표님 회사 재무상 대표에 자본인여금이 발생되어 있다 그러면 자본인여금 항목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인여금은 97억 정도가 자본인여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97억을 활용을 해서 감액배당을 실시하면 소득세 없이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준비금은 전체가 다 배당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요 먼저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익인여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고요 배당 가능한 금액 한도는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법회가 나와 있습니다 감액배당에 관련된 법령은 상법회가 나와 있는데요 상법회 준비금의 감소라는 내용으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자본인여금이 1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의 1억이라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자본금의 1.5배 이상이 되는 7억 5천이 감액배당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배당재원 7억 5천을 통해서 배당을 하면 주주의 나비자본금 환급 성격이 돼서 출자원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투자금액을 되돌려 받는 거니까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부동산을 50억 가지고 계신 대표님을 자본금으로 전환을 해서 상속세를 해소한 컨설팅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기업의 같은 경우는 주식평가를 했더니 한 주당 가격이 7만 5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평가금액은 한 50억 정도 47억 6천9백 정도가 됐고요 주식으로 부동산을 법인에다가 주고 대표님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 대신 주식을 받게 됩니다 주식을 받을 때는 일종의 현금 대신 부동산을 준 거니까 현물출자 성격이 되거든요 이때 현물출자 성격이 되니까 대표님이 증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7억 정도를 대표님 혼자 증자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불균등하게 증자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가로 증자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라 하면 한 주당 가격 평가금액이 7만 5천680원이니까 7만 5천680원에서 47억을 나누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숫자는 6만3천주가 되고요 6만3천주에 대해서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액면가로 계산해야 되니까 3억 1천5백이 자본금이 늘어나고요 나머지 47억에서 자본금으로 들어간 3억 1천5백을 뺀 나머지 44억은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이게 주식발행초과금이죠 44억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전환된 금액은 자본금으로 출자된 금액은 47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개인 부동산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법인 대표님이 운영하는 법인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대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표님은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과 다 합치면 소득대 측면에서도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 계신 거고요 또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승계하려고 보니까 사옥에 대한 승계 비용, 상속세 비용이 상당수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상속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채택에서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에 출자 전환을 해서 대표님은 건물 대신에 주식을 추가로 더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가합 상속 공제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늘어난 주식은 불과 출자 전에는 23만4천주였는데요 출자하고 나니까 29만7천주, 6만3천주 늘었습니다 주식이 늘은다 하더라도 가합 상속 공제 적용 범인 금액에 다 포함이 돼서 가합 상속 공제 제도로 대표님 주식을 포함해서 전액 다 넘기면 개인 부동산으로 가지고 사업이 자가 사용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가합 상속 공제를 하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식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해당돼서 추후 자녀들이 상속 이후에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실시하면 세금 없이 대표님의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 44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당을 통해서 개인화 가져오는데 세금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러한 해소 컨설팅을 해드려서 대표님이 상당히 좋아했던 이런 사례입니다 또 가수금 해소 전략 컨설팅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가수금은 대표님이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거죠 자무상태표를 보시면 부채란에 가수금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장기차익금 해서 이 기업은 16억이 있는 겁니다 이 16억이 있으면 부채니까 신용도 측면에서 부채비율이 높으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대표님의 가수금은 상속자산으로 별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수금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배당금 대신에 가수금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빌려준 돈 해소해 가니까 당연히 가져가면 세금은 없겠죠 또 출자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자 전환을 하면 주식으로 해소를 하는 거죠 이 기업의 같은 경우는 그냥 배당으로 형태로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출해가는 그런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 상속가포가 65억이 상당히 크게 가수금이 형성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주임종 단기 채물에서 17억이 있고요 또 주임종 장기 채물에서 65억이 있죠 합치면 한 80억, 83억 정도가 되는 기업인데요 먼저 여기는 65억만 장기 채무만 가수금 출자 전환 행태를 해서 컨설팅한 사례인데요 이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해서 기업에 대한 상속세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별도로 주임종 장기 채물 65억과 17억에 대해서는 상속세, 현금 자산을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 국세청에서는 별도로 상속세를 두 개 합쳐서 83억이다 50%가 상속세율이잖아요 그래서 40억 정도가 별도로 상속세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40억 상속세를 없애는 컨설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보시면 주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주식으로 바꿔주고 대표님은 주식으로 가져가고 현금 65억은 법인에다가 준 거죠 증자에 참여한 것과 같죠 그래서 액면가가 아니고 대표님 혼자 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균등하게 증자에 참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로 증자에 참여를 하고 시가와 액면가 차이부는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하게 되면 추후 상속상황 이후에 자녀들이 자본잉여금을 인출해가면 세금은 전혀 없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환을 하니까 원래 자본금이 29억이었습니다 29억이었는데 16억 6천으로 자본금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의 경우는 현금으로 69억을 가지고 있던 걸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바꿔주고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추후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고 했던 원래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수 소량 늘어난 건 아무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제도에 포함해서 상속가표 65억을 없애는 가수금 출자전환 컨설팅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금 65억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서 가고 또 자본금 7억 6천이 증가되었죠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은 57억 4천 결과론적으로 65억에 대해서 상속세는 하나도 안 내고 또 이 65억의 효과가 추후 자녀들이 활용을 하면서 세금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게 가수금 출자전환에 의한 컨설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본금을 활용한 자본잉여금을 활용한 컨설팅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역량이 있고 또 추후 가세당국으로부터 소명력을 갖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컨설팅 절세전략 플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상증자 자본잉여금을 활용한 개인 부동산 가수금을 상속세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